대구 상인연합회장이 자기 건물을 대구시에 판 뒤 다시 위탁받아 상인회관으로 사용한 특혜 의혹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특혜 행정 의혹이 또 드러났습니다. 상인연합회장은 서문시장 사후 면세점 사업을 자기 지분이 있는 건물에 유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사후 면세점은 2017년 6월 야심차게 개점했지만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사드 사태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극감한 영향도 없지 않았지만 자리 선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서문시장 한복판 3층의 입점에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굳이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사후 면세점을 유치한 이유는 뭘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당시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이자 대구 상인연합회장인 A씨가 사후 면세점이 들어선 3층 상가에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상인회장 A씨는 서문시장 사후 면세점 사업 자문과 의결, 조정 역할을 하는 특성화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자기 지분이 있는 상가에 사후 면세점을 셀프 유치한 겁니다. 상인회장 A씨는 사후 면세점에서 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사업 운영 세측 위반입니다. 세측은 특성화위원회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료를 줄 수 없게 정했습니다. 그런거나 안 그러면 임의를 해놓고 나서 임대료 자체로 가져오는 이런 것들은 뭔가 있어서 조치한 것 같기도 해요. 임대료는 A씨 통장에 계속 입금됐습니다. 정식 개점은 2017년 6월이었지만 임대료는 개점하기 1년 전인 2016년 5월부터 지출됐습니다. 특혜 행정이 없었다면 잊기 어려운 거죠. 행정기관이나 정치권의 협조가 없었다면 잊기 어려웠던 일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수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A씨를 향한 특혜 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던 사후 면세점이 폐점한 뒤 대구시는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원상복구 리모델링까지 해준 뒤 회장 A씨 등 임대인들에게 돌려줬습니다. 특혜 행정 의혹에 대해 상인회장 A씨는 부인하며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혜 행정 의혹에 대해 상인회장 A씨는 부인하며 사후 면세점은 사업성이 없어 10개월 만에 민간 운영자가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을 통해 사후 면세점을 2년 더 연장했지만 사업 부진으로 결국 폐점되고 말았습니다. 세금 50억 원만 낭비한 셈입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